자 이다솔 차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갈대 온전커피 한 봉지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다솔 차장도 시장을 보시는 분이라서 박재영 차장 대신에 시장 정리도 좀 해보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가 거의 둘 다 4% 근처 코스닥은 더 이상 오르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이뤘고요. 코스피가 오늘 3.85% 오른 1791.8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이 4.22% 오른 597.21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대부분 가격들이 보면 3월 중순 정도 가격들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이나 12일 정도 부분들이 저점이 얼마였어요? 3월 19일 어간이 저점이었죠? 3월 19일이 양지수 저점이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1,430 정도 장중바닥 지속에서 대략 장중바닥 기준으로는 한 350포인트. 종가 기준으로는 20% 정도 오른 거네요. 장중 기준으로. 네 그 정도 올랐고요. 지금 대략 저희가 1,700 후반대 지수를 봤던 게 3월 13일 날 종가가가 1,77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3월 19일 바닥으로 해서 한 3월 13일 정도 레벨까지 코스피 기준으로는 회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조금 더 반등폭이 이번에 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월 19일 날 428포인트부터 한 170포인트 정도가 반등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590대 지수를 봤던 게 3월 11일 날 종가가 595.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따지면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그때 계속 빠질 때니까. 맞습니다. 코스닥이 이틀 정도 먼저 빠졌다가 이틀 정도 먼저 회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장의 색깔은 1월, 2월 출렁출렁하다가 3월 달 한 11일 정도 3월 초반부 정도 주가까지 회복이 돼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됐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환율,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1,229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한미통합스왑 직전에 1,290원 레벨 갔던 거에 비해서 대략 레벨로는 한 60원, 60에서 70원 정도 하락한 레벨이 형성이 돼 있고요. 일단은 그 이후에 한미통합스왑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고점을 벗기려는 움직임 없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신흥국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 같더군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번에 패드가 내놓은 정책들 중에 첫 번째가 통합스왑을 체결해 준 국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달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들 두 가지를 크게 시행을 신흥국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중과의 달러 교환 관계는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르는 건 저도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글로벌리 물론 아직까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 조금씩 최악의 국면 특히 우리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경계심을 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식당에 가니까요. 웬만한 식당은 이제 점심시간에 여의도나 마포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손님들이 거의 원상을 회복하는 것 같고 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래서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주위에 확진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좀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확실히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인지 아마 40명대 정도로 신규 확진자가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100명 안쪽에서 통제되는 기간이 이제 좀 길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가 좀 잡히고 넘어갈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저희가 객장에서 아침에 제일 민감하게 보는 게 나스닥 선물을 항상 띄워놓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한 2% 정도 먼저 떠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떠서 시작했었고 이게 장 중에 4%를 넘어가는 구간까지 올라가면서 그 선물 가격 올라가면서 계속 한국장도 계속 어떤 기관들 매수 중심으로 밀어올렸었는데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좀 특징적인 뉴스가 사망자 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길리어드 측에서 렘데스비르의 생산량을 일단 확대해보겠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선물에도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사우디와 러시아의 오펙 미팅이 연기된다는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사실 굉장히 원유 선물이 많이 한 8% 정도까지 빠지면서 시작을 했다가 한국 장 중에 약간 타결이 상당히 클로즈한 것 같다라는 러시아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러시아 쪽의 외신 보도들이 나오면서 거의 장 중에 제가 봤을 때 원유 선물이 한 마이너스 2%까지 약폭을 축소했었거든요. 그런 세 가지 정도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오늘 장 중에 좀 큰 복 반등이 있었고 또 오늘 매수 주체를 보면 개인은 한 8천억 정도 순 매도를 오늘 코스피 그렇죠. 오랜만에 팔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잘 산 물량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물량들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매수의 가장 큰 주체는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 쪽이 굉장히 매수에 강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매도의 주역이었잖아요. 주역이었습니다. 거의 작년 배당 차익 거래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도에 있었던 포지션인데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증시안전기금 관련 집행이 선집행이 오늘 좀 이뤄진 거 아니냐. 실제 10.5조 원분 중에 증권 관련해서 조성된 기금 7천억이 선투입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자금이 일부 선제 투입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들도 금융투자가 순매수로 갑자기 전환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금융투자의 자금 사정은 여전히 좀 꼬여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최근에 금융투자 쪽에서 잡히던 수급 패턴이랑은 조금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아마 증시안전기금의 일부가 선제 투입된 거 아니냐는 추측들도 좀 있었습니다. 개인이 구거래일만의 순매도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물론 삼성전자를 많이 사긴 했습니다마는 삼성전자만 샀을 것 같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손절 물량이 나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점에서 산 익절 물량이 더 많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오르는 날 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과는 개인의 매매 패턴이 많이 다르다. 적어도 예전 같으면 빠지는 날 투매를 하고 올라가는 날 추경 매수를 하는 게 거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었는데 최근 들어오면 빠지는 날 사고. 물론 매도는 잘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오늘처럼 큰 폭의 4% 가까이 오른 거니까 굉장히 크게 오른 거죠. 이런 날 매도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양매도 개인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간이 받은 이런 날은 거의 없었죠. 사실 외국인과 개인의 포지션이 겹쳤던 날은 거의 없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쨌든 지수가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매도들이 이뤄진 상황이라서 확실히 이번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의 주체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증시 학습이 돼 있는 매수 주체의 성격이 있을 것 같다는 추측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에 좀 부합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일단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다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라는 새로운 매수 주체가 어쨌든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최근에 못 봤던 패턴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지난주에 어느 날인가요? 저녁 시간 크로징을 제가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딱 세 가지만 지켜보자고 빠지는 날 사고 오르는 날 팔고 그리고 시왕 모니터는 하루에 한두 번만 보고 이것만 지켜도 왜냐하면 이번 장은 따라하면 안 되는 빠지는 날 막 팔고 사는 날 막 사면 대부분 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거꾸로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그 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교적 좋은 매매 패턴 흐름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오늘도 제가 전화로 리서치 센터장 몇 분하고 주식 투자 오래 한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상장사 법인이라든지 또 개인 분들 중에 굉장히 자산이 큰 분들 몇백억대 되는 분들이 호출이 그렇게 온대요. 한번 돌아보라고. 통상 그런 분들이 돌아보라고 할 때는 뭔가 아셋 알로케이션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금리 상품에서 주식으로 조금 자금을 움직이려고 할 때 여러 사람 얘기를 듣잖아요. 그중에 제가 아는 큰 부자도 한 분 계셨더라고요. 저는 안 부르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의 묵직한 자금도 좀 조금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실제 저희 쪽에도 상당히 큰 규모, 큰 금요. 큰 규모라고 하면 100억 단위 이상의 어떤 자금 유치들이 몇 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1, 2, 3월 겪으면서 신규 계좌 트고 접했던 고객분들 면담을 쭉 리뷰를 해보면 좀 인상적이었던 분들은 어찌 됐건 상당히 포트폴리오나 본인의 자산 배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상당히 많이 학습돼 있으신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건 어쨌든 장이 빠지는 와중에서도 오히려 본인들의 투자 기간이 충분히 길다는 걸 저한테 인지시켜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거 기간 때문에 포트폴리오 운영에 휘둘리지 말아라. 오히려 이런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금융에 대한 학습이 많이 되셨던 분들인 것 같고 또 아까 소장님 김프론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작년, 재작년에 보지 못했던 큰 규모의 어떤 문의나 혹은 실제 어떤 계좌 개설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 확실히 자금의 이동들은 이번에 좀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저도 경험을 해봅니다만 큰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완전 최바닥에서 살려주는 노력 잘 안 합니다. 대충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하락 추세 대충 마무리됐네. 그러고 나서 한 10% 정도 오르는 건 괜찮다. 어차피 단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큰 자금들은 단타를 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롱텀하게 보고 산다면 바닥에서 계속 사자마자 추락하는 것을 경계하지 조금 오르는 국면에서 좀 더 주고 사는 것은 좀 관대한 그런 태도들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만약에 그런 자금들이 좀 들어온다면 아마도 매수의 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물론 이제 또 내일 장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장 마감 시황을 정리해드리고요. 광고 하나 들으시고요. 이다솔 차장과 본격적인 인터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죠.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